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넘!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또 아주 재미난 추억의 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 철가방 속을 맞춰라!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지금 보이시면 이 철가방 속에 너프건을 넣어둘 거고 철가방을 제가 아주 빠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포착을 해서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떤 너프건인지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팀은 보이시는대로 세연이와 지수가 한 팀이고요 시연이와 일사이가 한 팀 그리고 재욱이와 재원이가 한 팀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칙은 저희가 이 철가방에 관련된 벌칙을 할 건데 어떤 벌칙을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자 허리 세우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? 아니? 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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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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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 이름을 안 하셨네 아악! 아악! 설마 여러분들 지금 코너 멤버인데 이 총 이름을 다 모르는 거니까? 이 총을 모르지 않고 모르지 않고 모르지 않고 아악! 아악! 몰라! 아는데 이름을 모른다고! 형 리뷰하신 거 맞나요? 전메 스트라이크 위치했어! 네! 다 모르지 않고 와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죠? 자 앞글자 두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 크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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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확히 다시 조미 스트라이크 스크램벤져 정답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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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아! 아 뭐야! 아 뭐야! 아하핳핳핳핳 아악! 감동장 감동시 와여워! walking 갑니다 여러분들 잠깐 허리 세울께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핳 으하핳 으오오오 야야야야 야 초식간 그거 흰처럼 신 제품이 아니면 신제품은 아닙니다 하나 둘 으어? 어? 정답 정답 떄익 롱샥 앞에 달려있는 거. 아니 저거. 감사합니다. 롱샥이라고 했었어요, 방금 전에 진짜로. 반머리라고 말했어요. 그걸 쓰러가면!! 정답! 정답하고 있는데 나. 자 그렇다면 이번 건 무효로 가겠습니다. 내가 맞혔는데. 정확히 말해줘야됩니다 자 여러분들 갑니다 허리 1! 걔는 필거있어 어떤 숫자로 부릴수 조금 땀이 나네 그건 뭐다? 깊숙한 곳 컷! 정답! 러프 모듈리스 딥 개머리판 땡 갑니다 조용하!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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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듈러스 러프컷 모듈러스 러프컷 정답! 자 그러면 지금 지순의 팀 0 대 1 대 1입니다 안 보여 어? 봤다 깔짝깔짝 거리시는데 정답 정답 모듈러스 MK2 땡 레콘 정확하지 정답 레콘 MK6 MK6 땡 정답 모듈러스 러프컷 MK1 MK2 아아아아아아아아 사랑한다 친구야 2 머드 2 하나씩 모듈러스 MK2입니다 우와 자 여러분들 이제 두 팀이 남아서 꼴등 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지수는 팀이 0개 시어있는 팀이 1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꼴등 정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! 아싸 아웃브레이커 정초아! 그럼 뭐야? 뭐 봐 재헌이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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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름 몰라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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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썰인 척 안 돼! 막이던 척 자 한번 보세요 네 야야야야 자 아아아아악 아이씨! 아아! 아아아아악 리뷰하신 총이죠? 어? 리뷰하신 총이죠? 어? 뭐가? 이러면서 또 열거 이러면서 또 열거 자 힌트 드릴게요 사실 스타워즈 초 아이고 자 구독자분들 편하게 같이 보세요 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야 이름 몰라 야 너 이거 몰라 뭐 사버려 이거 그냥 아 야말로 저 소리까지 야말로 지금부터 이 총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프 스타워즈 땡땡땡 스트라이크입니다 땡땡땡 아니 제일 중요해 스톰프 스트라이크 땡 여러분들 영어 잘하십니까? 아니요 아니요 영어 학교에 합니다 땡땡땡은 빛나다 라는 정답 땡땡 샤이닝 스트라이크 땡 정답 카인드 스트라이크 땡 라이트 스트라이크 땡 자 여러분 앞글자는 알려드릴게요 너프 스타워즈 글땡땡 스트라이크 와 이거 다 알아 정답 정답 글땡니 스트라이크 땡 정답 글루 스트라이크 디스톰트 내가 너만 잘한다고 1살 끌루 빛나자 공격 어? 어? 변장 타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수대 팀이 빵 문제로 벌칙에 박정 됐으면 벌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은 저기 사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려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오늘 철가방 게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가방을 들고 가서 짜장면 시키실 분! 이라고 외치는 벌칙입니다. 자 그러면 지수와 세연이 가위바위보 해주세요. 가위바위보 자 다음판 가위바위보 가겠습니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야! 야! 나를 잘 봐! 나를 잘 봐! 야! 야! 박식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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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해야지 남자는 야 니 조끼 줘봐 조끼 줘봐 조끼 원래 짜장면 배달부는 조끼가 있어야 돼 야 반작가 없냐 반작가? 3 2 1 짜장면 시키는 분! 짜장면 시키는 분! 짜장면 시키는 분 없어요? 여기 있네! 나와 같은 시간! 야! 좋아! 왜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